안녕하세요. 도리쇼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방향제입니다. 총 18개의 방향제를 선별하고 그 중 5개의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추천 기준은 판매량, 평정, 가격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18개의 상품들의 가격입니다. 가장 싼 상품은 5,340원이고 가장 비싼 상품은 2만 8,300원입니다. 방향제의 평균 가격은 1만 5,812원입니다. 다음은 상품들의 리뷰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리뷰수가 많은 상품은 3만 5,64개입니다. 방향제의 리뷰수를 통해 판매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5위 상품입니다. 선정 기준은 판매량과 가격입니다. 구매제품 코코도르 디퓨저 200ml X4P 구매가경 1만 9,700 구매, 배송날짜 22815, 22815 후기향구십니다. 4위 상품입니다. 그래서 아깝지만 베이비 파우더 향은 죄다 따라버리고 마음에 들었던 하와이안 선색향 비퓨저를 따로 추가 구매했습니다. 1위 상품입니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한입하는지라 포기 못하고 기속시름하다하다. 진심 1도 열릴 생각 안해서 결국 주말에 남친이 찬스손 제가 이거 벌써 3개째 구매하는 건데요. 장식용 1 처음과 달리 조금씩 향이 엿해지고 있습니다. 1위 상품입니다. 군달 퍼핀 차량용 디퓨저는 5가지 식물유래 추출물을 함유 5가지 성분 포말대아이드, 메타놀, 아세트알대아이드, 블리옥살, 다이프로필레드위텔레티르 걱정성분 적합 테스트를 완료 알코올 향이 적고 자극이 적은 식물성 에타놀 사용 전문조양사에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 지속적이고 일정한 고품질의 향기 구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사용 가능한 경제적인 디퓨저 차공간의 품격을 올리는 고급스러운 디자인 이렇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피부 화장품 연구원이 만든 기건화장품 코슬로우입니다. 아래 관련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